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충남 아산시에 왔습니다. 멀리까지 제가 온 이유가 여기 시내 한가운데 멀쩡한 아파트가 지금 방치가 돼가지고 폐건물이 돼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한번 답사를 와봤습니다. 이 아파트 주변은 완전 시내입니다.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보이고 주택가도 있고 상가들도 있고 이런 자리인데 이 아래에 있는 이 아파트가 폐건물이 된게 진짜 이해가 안됩니다. 원래 이 아파트는 2008년도에 입주를 할 예정이었는데 건설회사가 거의 아파트를 다 지어놨죠. 멀쩡하게 이렇게 다 지어놓고 공정률 95% 거의 완공단계에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공사가 중단이 돼있습니다. 지금 여기 1층에 보시면은 완전히 이제 잡초하고 수풀로 휩싸여서 진짜 폐가 아파트처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변두리 지역이 아닙니다. 아산시청까지도 1km 거리죠. 뭐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 지금 주변에 보면 사람들도 많이 걸어다니고 차들도 도로 앞에 많이 다리는 시내입니다. 시내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부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4,000평인데 여기는 모두 똑같이 35평짜리 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19층짜리 3개동 총 245세대 지금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이렇게 폐허가 돼있습니다. 2008년도 그때 이제 분양을 해서 건축할 때는 분양가가 쌌죠. 평당 500만원대인데 뭐 말이 500만원대라고 하지만 거의 600만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35평짜리가 분양가가 토탈 한 2억정도 그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정상적인 그런 분양을 한게 아닙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저분한 그런 아파트인데 분양할 때 아파트를 이중거 예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실제 세대수보다 분양을 더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기분양이죠. 그렇게 사기를 당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피해가 엄청나죠. 피해자들은 참 중도금하고 돈 다 넣고 이렇게 입주도 못하고 완전히 공중에 붕뜬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초인종도 없고 현관문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내부공사 중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집안에 지금 가구라든지 가전제품 이런거 하나도 없죠. 그렇다보니까 내부가 엄청 넓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을 넓게 쓰시려면은 그 쓸데없는 물건들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집이 상당히 공간활용도가 좋고 넓어 보입니다. 방 내부를 보니까 거의 뭐 공사가 다 됐죠. 벽지만 바르고 마감공사만 하면은 100% 완공인데 이 단계에서 참 공사가 중단이 됐다는게 안타깝습니다. 거실 벽체는 지금 일부 인테리어도 되어있네요. 저 안쪽이 지금 부엌인데 부엌도 지금 부엌장하고 이런거 다 설치를 해놓고 거의 뭐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죠. 안에 이제 이런 수납 공간들 이런거 만들어 놓고 부엌도 상당히 널찍하고 밑에 보일러 액셀 파이프도 다 깔아놨네요. 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악용해가지고 사기치는 이 나쁜놈들 참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부도가 나버리면은 여기에 근자재 납품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임부로 일하면서 임금 뭐 이런거 받기가 힘들겠죠. 거의 뭐 떼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 아파트 분양은 다 됐죠. 이중계약까지 했으니까 뭐 분양은 목표치 100% 보다 더 됐을 겁니다. 뭐 130%가 되든 150%가 되든 이렇게 분양을 받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임을 이제 결성해가지고 지금 이 아파트를 다시 완공을 시키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이 공사 대금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 또 유치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유치권 문제를 다 풀어야 되고 어쨌든 이 아파트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완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입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흉가가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유리창도 없고 지금 천막으로 쳐가지고 비를 안 들어오게 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천막도 찢어지고 유령아파트가 됐습니다. 아산시는 참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합니다. 아산시 인구가 지금 34만인데 5년 전에는 31만이었습니다. 5년 동안 3만 명이나 증가했죠. 이런 도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신기한 그런 도시인데 이 정도면 대박입니다. 요새 시골에 인구 1% 늘었다고 인구 증가됐다고 난리구슬 찍이는데 여기는 무려 10%나 증가가 된 도시입니다. 아산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 직원들 아산 지역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인구가 늘어났는데 10% 증가라는 것은 진짜 전설적입니다. 우리나라에 5년 동안 10%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여기 참 시내 지역인데 이렇게 폐건물로 방치될 그런 입지가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중도금 내고 돈이 모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이 그 아파트가 경매로 간간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기 분양하는 건설업체들 고의부도를 내죠. 중도금하고 이중계약해서 돈 쫙 끌어당긴 다음에 그 재산 다른데 빼돌리고 바지사장 앉혀놓고 그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다 증가하죠. 그럼 그 바지사장은 결국에 이제 감방으로 갑니다. 뭐 그 바지사장 어차피 미리 다 이야기해 놓은 거고 뭐 한 3년 살다 와라 뭐 10억 20억 줄게 그러면은 뭐 솔직히 뭐 양아치들 바로 가죠. 거기 뭐 교도소 겁 안냅니다. 그 사람들 뭐 맨날 밥 먹던 교도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서민들처럼 교도소 가는 거를 겁내지는 않죠. 이런 사기치는 업체들은 실제 사장을 찾아내서 콩밥을 먹이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무기징역을 때려야죠. 평생 감방에서 썩도록 해야 되는데 이놈의 법이 얼마나 물러 터졌는지 바지사장 하나 그냥 감방에 잠시 갔다 오면은 이 사기사건은 다 묻혀지고 잊혀집니다. 범죄자 인권은 챙겨주고 피해자 인권은 무시당하는 이상한 우리나라입니다. 이 큰 아파트 단지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입주민 0명 그러면 이 아파트를 왜 지은거죠? 귀신이 살라고 만든 아파트 같습니다. 노가다 공화국 이제 건설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구도 줄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귀신 아파트만 지어잣깁니다. 볼빼미TV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